우리가 저번 시간에 사용자가 입력한 회원정보의 유효성을 체크하는 부분까지 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사용자가 등록하려고 하는 정보를 받아서 그것을 암호화된 비밀번호로 바꾸고 그 정보들을 유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테이블에다가 추가하는 방법을 알아볼 겁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우선 모델과 관련된 부분을 먼저 해보죠. 모델에 대한 정보 그리고 우리가 지금 추가하려고 하는 데이터는 유저라는 테이블에 만들어질거죠. 그럼 유저라는 테이블을 핸들링하기 위한 모델로 저는 user-model이라고 하는 모델 파일을 만들겠습니다. 모델은 애플리케이션 밑에 모델스 밑에다가 만들면 되죠. new를 해서 user-model.php라는 파일을 만들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골격은 topic.topic에서 가져와서 이것을 copy암페이스트를 하겠습니다. user-model.php에다가 이렇게 붙여넣기를 하는 거죠. 귀찮으니까 다 입력하는 것이요. 그리고 클래스 부분의 이름을 유저로만 바꾸면 바로 여러분이 user-model이라는 클래스를 만들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 이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저장하는 기능을 구현을 해야 되는데요. 자 그때 저는 add라는 이름을 사용을 하겠습니다. 즉 user-model이라고 하는 이 클래스에 add라는 이름이 있으면 그것은 user 정보를 추가한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앞에다가 user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제가 미리 준비한 코드를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붙여넣기를 했어요. 즉 add라고 하는 이 메소드를 추가를 했고요. 그리고 option이라고 하는 배열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배열 안에 이메일과 패스워드 정보를 이렇게 thisdbset이라고 하는 메소드의 두 번째 인자로 받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insert user라고 하는 이 API를 실행을 하게 되면 자 user라는 테이블에 이메일 값은 이 add라고 하는 메소드로 전달된 이 옵션에 있는 이메일 값, 패스워드는 패스워드, 그리고 created 즉 사용자 정보가 추가된 시간은 이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now라고 하는 이 함수를 호출하는 것을 통해서 데이터를 추가를 하는 거죠. 자 데이터를 추가한 다음에는 thisdb insert underbar db insert underbar id라고 하는 것을 호출해서 방금 우리가 유저 테이블에 추가한 행의 id 값을 얻어와서 그것을 result라고 하는 값으로 담은 겁니다. 그 다음에 그 결과를 return을 해주는 거죠. 즉 add라고 하는 저 메소드가 호출이 되면 유저라는 테이블에 사용자 정보를 추가했을 때 그 추가된 정보를 식별하는 id 값이 리턴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auth.php 파일로 가서 폼 발리데이션을 했을 때 즉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의 유효성을 체크했을 때 그 유효성에 문제가 없다면 바로 이 부분이 실행이 되고 방금 우리가 추가한 user underbar model이라고 하는 이 클래스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하는 거죠. 자 this load model 그리고 user underbar model 이렇게 해서 로드를 하고요. this user underbar model add 이렇게 하는데요. 자 add라는 메소드에는 배열이 들어갔죠. 자 그럼 배열을 정의를 해볼게요. 자 array를 이렇게 넣고요. 자 그 다음에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 중에 자 이메일은 this input 포스트로 전달한 데이터니까 포스트 그리고 이메일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나머지 정보들도 채워 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되죠. 예 자 그러면 정보가 잘 저장이 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우선 회원가입 페이지에서 egoing.gmail.com 그리고 닉네임은 egoing 그리고 비밀번호는 16개 그리고 로그인 버튼을 눌렀을 때 아무런 메시지가 안 뜨죠. 피드백 페이지를 아직 안 만들었기 때문에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콘솔에서 데이터베이스에 접속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자 셀렉트 별표 from user라고 하는 이 sql 문을 실행을 시켜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이메일은 egoing.gmail.com 패스워드는 16개 그리고 크리에이티드는 현재 시간이 잘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회원 정보를 성공적으로 잘 기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아직 개선할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패스워드 정보를 16개로 평문으로 저장을 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누군가 악의적인 사용자가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 여기서 얘기하는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는 이 데이터베이스에 접속 권한이 있는 내부 직원 즉 그 개발자 이 로직을 개발하는 개발자를 포함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 서비스에 회원 가입을 하는 사용자는 자신이 그 서비스에 회원 가입할 때 사용하는 로그인할 때 사용하는 비밀번호를 그 회사의 직원이 보기를 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럼 어떻게 이 개발자조차도 이 정보를 얻어낼 수 없도록 하느냐 어떻게 내부 직원도 이 정보를 획득하지 못하도록 저 정보를 은닉하느냐 라고 하는 이슈가 생기는 건데요. 바로 그때 사용하는 것이 해싱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해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직접 해시가 무엇인가는 좀 심도 있는 내용을 찾아보셔야 되고요. 우리는 비밀번호와 관련된 부분에 집중해서 해시에 대해 설명을 드릴 겁니다. 해시를 제가 사용하기 위해서 우선 php를 가볍게 실행할 수 있는 php-r 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이 php 문법을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저렇게 해서 echo1이라고 하면 1이라는 텍스트가 출력이 되죠. 이게 출력된 것은 echo1이라고 하는 php가 php 해석계에 의해서 실행됐기 때문입니다. php-r 그리고 echo 그리고 md5 그 다음에 1이라고 하고 제가 엔터를 치면 어떤 결과가 출력이 되는지 보세요. 이렇게 복잡하게 생긴 문자가 출력이 됐죠. 그 다음에 제가 다시 이것을 실행을 하면 똑같은 결과가 출력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 값을 2로 바꾸면 보시는 것처럼 1과 2라고 하는 값에 해당되는 이 결과값이 다르죠. 바로 이 결과값을 만드는 행위를 해싱이라고 하고요. 바로 이것을 이용해서 비밀번호를 암호화를 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즉 여기 있는 c812728 이라고 되어 있는 거 c4ca42 이라고 되어 있는 이 긴 텍스트를 텍스트가 1이라고 하는 텍스트를 의미하는 건지 또는 2라고 하는 텍스트를 의미하는지를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단방향 해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1이라고 하는 값의 해싱값이 c4ca42 라고 하는 값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1이라는 값으로 저 c4ca2 라고 되어 있는 저 값을 언제나 얻어낼 수 있지만 저 c4ca42로 시작해서 9b로 끝나는 이 텍스트의 텍스트가 원래 값이 1이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형식의 해싱을 단방향 해시라고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이 여기 있는 이 값이 있잖아요. 이 값을 사용자의 패스워드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하게 되면 혹시나 이 값이 유출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유출해간 이 공격자 또는 침입자가 사용자의 패스워드가 1이라는 사실을 알아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점에 이 차관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md5 같은 경우는 이제 더 이상 아모러스의 가치는 없는 해싱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1이라고 하는 값은 이 밑에 있는 이 값이다. 또는 2는 이 값이다. 라고 하는 데이터가 전부 다 데이터베이스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자의 정보를 보호하는 장치로서는 아무런 의미로 갖지 않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예전에는 md5가 의미가 있었지만 지금은 md5가 아무런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강화된 이 보안 조치가 필요합니다. 자 우리 수업 내용을 보시면 인증 방법에 이 nhn의 개발자 블로그인 hello world라는 블로그에서 안전한 패스워드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는 아티클이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시면 이 안전한 비밀번호와 관련된 굉장히 좋은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걸 한번 꼭 정독을 해보시길 바라요. 자 여기에 있는 내용 중에 저는 빅크리프트라고 하는 방식의 암호화 방법을 이용해서 사용자의 정보를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PHP에 패스워드 언더바를 시작하는 이 함수 군들이 이 5.5 버전부터 PHP 5.5 버전부터 추가가 됐는데요. 자 이 API를 이용하시면 아주 쉽게 암호화되어 있는 해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PHP의 매뉴얼에서 패스워드 언더바를 해시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API입니다. 자 패스워드 언더바를 해시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저장할 비밀번호가 들어갈 것이고요. 콤마 그리고 패스워드 언더바를 디포이트라고 하는 값은 어떤 방식으로 암호화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패스워드 언더바디포이트는 PHP에서 제공한 상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정보는 PHP에서 제공하는 암호화 방식 중에 가장 강력한 암호화 방식이 이 값에 들어갑니다. 현재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PHP 버전에서는 빅크리프트라고 하는 방식이 가장 강력한 암호 방식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빅크리프트가 현재 들어가지만 앞으로 미래의 PHP는 더욱더 강력한 암호화 방식을 채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패스워드 언더바 디폴트를 쓰지 마시고 여기 있는 패스워드 언더바 빅크리프트를 쓰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값으로 옵션이 들어오는데요. 옵션이라는 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죠. 만약에 저 옵션 값을 주지 않으면 기본 값이 사용이 됩니다. 자 코스트와 솔트가 있는데요. 저 코스트의 기본 값은 10이고요. 이 코스트의 값을 얼마로 지정하느냐에 따라서 이 암호를 해독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 값은 높을수록 더 안전하게 비밀번호를 보관할 수 있는 것이지만 저것이 높게 되면 여러분의 시스템도 덩달아서 더 높은 비용을 이 지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적당한 수준을 여러분이 세팅할 수 있도록 옵션 값이 있는 겁니다. 보통 컴퓨팅에서 얘기하는 비용은 더 많은 하드웨어를 사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또는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리고 이 솔트라고 하는 것은 이 비밀번호를 암호화시킬 때 같이 포함되는 정보이고요. 이 정보를 여러분이 생략하게 되면 이 패스워드 언더바 해시라고 하는 이 API가 자동으로 이 솔트 값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PHP에서 제공하는 패스워드 언더바 해시라는 API는 PHP 5.5 버전부터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설치한 PHP만 해도 현재 5.5 버전이 아니거든요.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PHP에서 제공하는 패스워드 언더바 해시라고 하는 것에 해당되는 API가 존재하는지 이 라이브러리가 존재하는지를 한번 찾아보는 거죠. 자 제가 찾아보니까 자 GitHub에 있더라고요. GitHub 패스워드 언더바 컴프 컴팻이라고 하는 이 라이브러리가 있었고요. 이 라이브러리 역할은 자 패스워드 언더바 해시라고 하는 이 API API와 똑같은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것을 인클루에서 사용을 하시면 저 패스워드 언더바 해시가 제공하는 것과 동일한 기능을 갖고 동작하도록 만들어진 이 라이브러리입니다. 자 리밋에 보시면 패스워드 언더 점 PHP라고 하는 파일이 있는데요. 저 파일을 인클루드에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살펴볼 것 중에 하나는 이 코드 이그나이터에서 여러분이 직접 만들지 않은 라이브러리를 가져와서 이 코드 이그나이터에서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우선 패스워드 점 PHP라고 하는 파일을 저는 카피해서 자 여기 있는 내용을 로우로 해서 이 내용을 그대로 전체를 카피합니다. 또는 뭐 버전관리 시스템을 이용해서 여러분의 이 프로젝트를 디플로이 할 수도 있겠죠. 가져올 수도 있겠죠. 자 어쨌든 저는 이 파일을 열었고요. 자 애플리케이션 밑에 보시면 자 라이브러리스라고 하는 것이 있고 헬퍼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코드 이그나이터는 두 가지 라이브러리 형태를 제공을 하는데요. 자 라이브러리스 밑에 있는 것은 클래스 방식이고 헬퍼스 밑에 들어가는 것은 이 함수 방식의 이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하는 건데요. 자 이걸 딱 보니까 보자마자 자 펑션이 나오고 패스워드 언더바 해시 그리고 클래스라는 이름은 없죠. 그럼 이것은 함수 방식입니다. 그럼 이것은 헬퍼로 들어가면 되는 것이죠. 자 그럼 헬퍼를 만들 때는 자 헬퍼스에다가 파일을 하나 추가를 하는데요. 자 뉴 파일로 패스 워드 언더바 헬퍼.php라는 이름으로 이 파일을 만들어주고요. 자 패스워드.헬퍼라는 파일에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데 아까 제가 카피했던 내용을 붙여넣기 해주면 됩니다. 네 그럼 더 이상 뭐 여러분이 하실 게 없어요. 자 그럼 여기에 있는 이 펑션 패스워드 언더바 해시라든지 아니면 패스워드 언더바 베리파이라고 하는 저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저 헬퍼를 로드하는 작업을 하셔야죠. 자 그럼 이 헬퍼가 현재 필요한 맥락은 auth라고 하는 컨트롤러에 자 레지스터라고 하는 메소드에서 자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가 유효하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기인 이 부분에다가 저것을 추가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저 헬퍼를 사용하기 위해서 저 헬퍼를 로드하는 이 작업을 할 건데요. 자 this load 그리고 helper 라고 하고요. 그리고 패스워드까지만 입력하면 패스워드 언더바 헬퍼.php 파일을 로드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헬퍼 같은 경우는 그냥 함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저 함수를 한 번 로드하면 저 로드한 시점 이후부터는 전역적으로 어디서든지 저 함수를 사용할 수 있는 전역 함수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사용자가 전송한 자신의 패스워드를 암호화 시키는 방법을 지금부터 이제 살펴볼 건데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 php 5.5 이상을 쓴다면 여기 있는 이 헬퍼 자 패스워드 언더바 헬퍼라고 하는 것을 로드할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여기다가 if function exist 그리고 펑션 이름 자 패스워드 해시가 있는지 확인해서 만약에 어 있다면 있다면 그냥 패스워드 언더바 헬퍼라고 하는 php에서 제공하는 api를 쓰시면 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자 이걸 로드하는 이런 로직을 추가할 수도 있겠죠. 네 그건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어쨌든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패스워드 언더바 헬퍼라고 하는 api를 호출을 했고 자 첫 번째 인자로는 사용자가 전송한 데이터를 첫 번째 인자로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자로는 자 빅크립트라고 하는 암호화 방식을 두 번째 인자로 명시하는 거죠. 그러면 이 첫 번째 인자로 전송 전달된 이 패스워드가 자 패스워드 그 빅크립트라고 하는 이 상수로 인해서 빅크립트 방식으로 암호화 돼서 다른 말로는 해싱 돼서 그 결과가 리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해시라고 하는 값으로 그 값을 받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해시라고 하는 이 값을 저는 이 사용자가 그 유저라고 하는 테이블에 저장할 때 패스워드라고 하는 필드의 값으로 해싱 값을 전달을 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잘 실행되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선 여기서 제가 자 이메일 주소로 egoing.gmail.com 자 닉네임은 egoing 그리고 비밀번호는 16개 그리고 로그인을 했을 때 자 아무것도 안 나오죠. 그건 피드백 페이지가 없어서 그렇다고 말씀드렸죠. 자 데이터베이스에 접속을 했고요. 잘 그 데이터가 추가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select from user 하고 엔터를 땅 쳐봤을 때 보시는 것처럼 egoing.gmail.gmail에 패스워드가 이런 정보가 입력이 됐죠. 그 정보는 이 암호화된 정보이기 때문에 저 정보 자체로는 이 정보가 혹시나 유출된다고 하더라도 저것을 통해서 원래의 패스워드인 11111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알아내기가 어렵거나 거의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유저 테이블에 추가하고 그 과정에서 패스워드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암호화해서 저장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뒷처리를 해야죠. 사용자에게 비밀번호 회원정보가 정상적으로 잘 등록됐습니다. 라는 피드백을 주고 그리고 우리가 만드는 예제의 홈페이지로 사용자를 리디렉션 시키는 것을 추가하는 걸로 이번 동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원래는 이 add 값을 받아서 그 결과 값을 보고 이게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좀 더 꼼꼼하게 따져야겠지만 그게 우리한테 지금 컨셉은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저는 set 플래시 데이터라고 하는 값을 메시지 값으로 회원가입에 성공했습니다. 메시지를 주고요. 그리고 사용자를 홈페이지로 보내버리기 위해서 url이라는 헬퍼를 로드하고 url 헬퍼가 가지고 있는 리디렉트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해서 사용자를 홈페이지로 돌려보내는 그런 기능을 만들었습니다. set 언더와 플래시 데이터는 우리가 앞선 시간에 설명을 드렸지만 이것은 단 한 번만 사용되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전 페이지로 돌아갔을 때 그 이전 페이지에서 회원가입에 성공했습니다. 라고 하는 경고 페이지가 출력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 메시지가 더 이상 출력되지 않는 거죠. 그럼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여기서 제가 egoing2gmail.com 비밀번호는 222222 로그인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회원가입에 성공했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뜨고요. 확인 버튼을 누르면 첫 번째 페이지로 리디렉션 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죠.